안녕하세요 리뷰빌TV 푸드한테나의 비디오찍난아저씨 비대야입니다. 오늘 리뷰해볼거는 여러분들 색다른 젤리 아주 생과일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제주하면 귤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또 젤리로 말싹말싹 하지 이러면서 이제 나온 감귤 젤리입니다. 과연 어떤 맛인가 제가 좀 젤리 스타일 같은걸 좀 좋아해가지고 요게 좀 특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때문에 한번 맛보고 싶어 가지고 눈에 띄어서 한번 구매해 본 그런 제품입니다. 여러분 감귤 농출액 농출액 감귤 100%래 여러분들 90g에 320칼로리 비타민C 0.7 올리고당 3.17%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고 뭐 이게 캔디류야 캔디류 잖아 원래 보시면 젤라틴 감귤 배합함량 100%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구연산 대충 감귤에 이렇게 맛을 내기 위한 원재료들 이렇게 함유되어 있구요 영양정보 보시면 90g에 320칼로리고 나트륨 50ml에 3% 탄수화물 73g 23% 트렌스 없고 포화지방 없고 콜레스테롤 없고 단백질 7g에 13% 들어있는 제주 감귤젤리 말싹말싹하지 젤리가 살아있네 살아있어 감귤 모양으로 젤리가 보이시죠 여러분 오우 귤 냄새가 확 나는데 여러분들 아주 말랑말랑해 말랑말랑 자 그럼 한번 맛을 볼게 음 귤 맛 그대로인데 여러분들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아 그렇게 질기지도 않고 부드럽네 그래서 그런지 입에 이렇게 달라붙거나 그렇지도 않아 이빨이나 치아에 이렇게 막 이렇게 눌러붙지 않아서 좋은데 근데 식감이 좋네 거의 생귤을 이렇게 먹는 그런 느낌이야 여러분들 좀 식감을 달리 해가지고 젤리 스타일로 음 맛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요거 제주 감귤 말싹말싹 하지 말싹말싹하다는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말캉말캉하지 이게 아마 제주도 방언인가봐 여러분들 모르겠다 나도 아무튼 그래 굉장히 식감적으로도 괜찮고 감귤의 그 상큼하고 감귤의 그 느낌이 그대로 전달되는데 젤리로 맛있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드시면 직접 맛보시고 느껴봤어 은근히 새콤하고 하죠 달콤하면서 새콤해 여러분들 알겠죠 직접 맛보시고 한번 느껴보셔 여기까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빌TV 부두한테나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